3-1에서 이번에 좌측으로 나갑니다. 좌측으로 잘 맞은 타구입니다. 오늘도! 오늘도! 김재환의 홈런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투런 홈런을 터뜨리는 4번 타자 김재환. 대단하네요. 김재환 선수가 어제는 좌중간, 오늘은 또 좌측으로 밀어서 대형 투런 홈런. 엄청난 타워입니다. 그렇습니다. 시즌 28호 그리고 11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하면서 최다 연속 경기 타점 타이를 이뤄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